나무통의 모습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대우를 이룬 모습 이룰성 장인이 힘을 들여 일을 하는 모습 공공 나무를 앞사람 뒷사람이 번갈아 드는 모습 대신할 때 털옷 위에 다시 겉옷을 입은 모습 겉표 제사 그릇 안에 두 개 오글런 모습 얘도래 얘도예 물건을 만들 때 본보기로 삼는 모습 법식 문서를 기록하는 판 업 업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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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